이 선수의 첫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밀어냈는데요. 들어가면서 클리치 시도. 철장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늘 여기 첫번째 클리치입니다. 원맥은 올입니다. 그라운드 시도하는데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끝까지 버텨요. 다리를 쭉 뻗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어내면서 순재민. 계속 잡아뜨려. 드디어 넘어졌습니다. 다시 빠져나오고 있는 순재민 선수입니다. 올라타고 있어요. 상인 포지션. 그리고 왼손. 안트라이크 초크.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졸립니다. 안트라이크 초크. 계속 졸리고 있습니다. 쇼크 들어갑니다. 빠져나와야 하는 순재민입니다. 주심이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목쪽을 졸고 있습니다. 정제목. 주짓수에 파워가 있습니다. 확실히 잠그지 않으니까. 빠져나오는데요. 다시 마운트로 올라가서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정제목 선수입니다. 정제목은 계속 졸고 있습니다. 끝까지 졸입니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서로 한 차례씩 주고 받지 못했는데요. 다시 펀치 이후에. 이번엔 등쪽을 노립니다. 앞서 한 차례. 그라운드에서 정제목 선수가 보여줬었고요. 김우라.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 팔을 꺾으면서 뒤집었습니다. 팔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다시 뒤집기 시도하는 순재민. 끝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팔쪽 잡았어요. 팔쪽을 잡아주면서 떨어지를 막고. 암바예요. 암바예요. 완전히 돌렸습니다. 팔을 뽑아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 순재민인데요. 정제목은 당기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1분 남쪽. 암바 들어갔습니다. 팔을 당깁니다. 계속 졸입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대요. 정제목은 계속 팔을 당기는데요. 완벽한 암바 자체가 됐습니다. 팔이 꺾이고 있습니다. 손재민이 끝까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암바 시도. 돌아왔습니다. 팔이 완전히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팔이 완전히 꺾였는데요. 어떻게든 뽑아내고 있는 순재민. 완전히 꺾였어요. 여기서 살짝 또 빼네요. 뽑아내왔습니다. 그리고 마디킥. 이렇게 좀 틈만 주면 저런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뒷굉장고치. 반대쪽. 손재민. 손재민. 니킥. 뒤돌아왔습니다. 북부쪽이에요. 쓰러졌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손재민 선수가 정확히 들어오는 타이밍에 북부쪽에 왼발 니킥을 꽂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더 대단한 건 첫 번째 라운드를 버티기 때문이거든요. 러플 코너 팀 에이스 손재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공식 판정 결과 손재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공식 판정 결과 손재윤 선수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